오이 돈 있는거 있음 다 대놔 없어요 나오면 천원에 한대야 어 이거 뭐해 너 죽을래 hamburger 짜똥압립 땅 가봐 아휴 무거워라 누가 도와줬음 좋겠는데 어우 아휴 허리야 아휴 내 허리 나간디야 요즘 것들은 노인콩경이 없어요 노인콩경이 노인콩경만 할 줄 알고 말이야 아잇나 잠깐 이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잇 뭔데요 아 이 할애비가 허리가 좀 안좋아서 그런데 이것 좀 그 같이 집까지 밀어줄 수 좀 있을까 제가요 도와주면 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사탕을 줄게 어때? 구미가 좀 당기나? 아니요 집에 갈건데요 요즘 것들은 엄마가 모르는 사람 집에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몰랐구나 엄마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였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고마워 아이쿠 이 착한 어린이 특별히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맛있는 사탕이란다 아이쿠 그 사탕은 니가 힘들 때 너에게 힘을 줄 거란다 네 힘을요 어이 할아버지 그럼 저 가도 되죠 아이쿠 그 얼른 가보렴 네 조심히 가고 네 마저 이겼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후웨 다녀왔습니다 아휴 니아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이번에 오이를 이만큼이나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리아야 너도 같이 먹으려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지 네 엄마 그럼 이 박스들이 다 오이에요 그래 엄마랑 아빠랑 룰루랄라 다 같이 먹어도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도 빨리 와서 먹자 에 저 오이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이 오이들은 버려 농민들의 피 땀 어린이 노력의 결과물을 버려 그 그 그걸 얼른 입 벌려 오이 들어간다 오이 오이 도망쳐 음 또 시작이네 우와 도망쳐 마귀할몸이 쫓아온다 마귀할몸 넌 오이도 먹고 이 매콤한 주먹도 먹어야 될걸 미야 이 문 안 열어? 이 녀석이 나오기만 해봐라 어? 어? 갔나? 오이 먹기 싫은데 하지만 오이를 먹지 않으면 엄마한테 잎에 오이와 주먹이 동시에 들어갈 건데 어떡하나 너무 배고프잖아 하지만 지금 나갔다간 아직 엄마의 화가 안 풀렸을 거야 뭔가 없나? 먹을게 말이야 그 사탕은 네가 힘들 때 너에게 힘을 줄 거란다 어 맞아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이 있었지 어?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? 초능력 사탕? 엥? 말도 안 되는 소린데? 에이 무슨 맛으로 먹자 초코맛 파인애플 맛? 에이 좋아 난 이 복숭아만 먹어야겠다 후후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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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?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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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스바라시한 고기 냄새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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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방에서 아직도 안 나오네 이제 슬슬 배고파서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에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나는 고기를 넣으면 네가 안 나오고 베길 수 있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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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ư dû하 어후우 미아야! 편식은 나쁜걸 한다! 아우! 폭력! 멈춰우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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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? 어? 뭐야? 화살이 멈췄지? 어? 엄마도 멈췄네? 어? 시간이 멈춘 건가? 어이 할아버지가 준 사탕 혹시? 이런 초능력을? 어이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어야지 어? 어? 뭐야? 분명히 리아가 앞에 있었는데? 어떻게 된 거지? 어? 음식이? 음식이 사라졌어! 내가 꿈이라도 꾼 걸까? 아 그렇습니다. 저는 할아버지가 준 사탕 덕분에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. 시간을 멈추라고 말하면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. 김야 일어나! 리아 일어나라고! 오늘 시험 보는 날이 있잖아. 방을 왜 이렇게 지져보내? 에휴! 만 더에요! 어? 아휴 이 종이가 대체 뭐야?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는 줄 아니? 빨리 일어나! 에휴 얘가 어휴 어휴! 타임 스톰프! 어? 후휴! 시간을 멈췄으니까! 아휴 그냥 더 자야겠다. 아휴 능력 진짜 좋네! 2000년 후 잘 됐다 이제 학교에 가보실까 빨리 이런 얘가 어디 갔지?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매번 헛것을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지갑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진 않지롱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롱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롱 여기 있는 이 멍청한 핑크색 멀리는 나보다 한참 일쭉 나갔으면서 나보다 느리지롱 시간을 멈추는 능력 덕분에 지각도 안 하고 진짜 좋다 좋아 선생님하고 우리 반 애들 다 있네 시간아 풀려라 김 리아쿤 언제 왔어? 나 방금 왔어 오늘 하필이면 시험날이야 너무 힘들다 리아쿤 공부했어? 물론 나도 엄청 많이 했지 난 공부할 필요가 없는다 자자 시험시간 5분 남았다 못 푼 사람은 빨리 풀도록 이제 그럼 나도 풀어볼까 타임 스톱 난 그냥 정결등급 다 뺏기면 되니까 개꿀 수지는 오늘도 엄청 이쁘구나 오늘 연기돼서 인사해보는 거야 아 진짜 그랬단 말이야? 저기 수지야 뭐야 갑자기 배 안에서 똥이 꿈틀거려 똥방귀가 나올 것 같아 지금 만약 방귀를 낀다면 수지한테 나는 나는 타임 스톱 타임 스톱 시원하다 시간아 풀려라 리아야 무슨 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리아야 나 저녁에 된장국 먹었니? 냄새 잠시 시간을 멈췄지만 냄새까진 생각을 못했네 학교가 끝났어 내 기회버린 조치동 내 나비야 근로잡이 안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위기 위기다 저걸 내가 도와줘야겠어 타임 스톱 어 좋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양아 자 자 이제 걱정하지 마 냐옹아 어휴 학생 정말 고마워요 학생이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 나비는 어 별것도 아닌걸요 어휴 뭔가 이렇게 능력도 생기고 사람도 구해주면 난 마시 슈퍼히오를 탱겁게 하잖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잘생긴 니가 밉다 잘생겼으면 얼굴값을 해야할거 아니야 이녀석아 아휴 안되겠다 좀 더 엄청난거 줘야겠네 여기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아휴 이만하면 됐다 가야겠다 아휴 그런게 왜 나 괴롭혀가지고 이거 감사합니다.